정치 맞추다 시작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22대 총선 D-15, 보름이 꼭 남았습니다. 판세 이야기부터 오늘은 해볼까 하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판세가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여권에서 주로 나오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지역구 비례 합쳐서 백석도 못하지 않겠냐.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판세를 내놓은 것을 보면 우세 지역이 최소 82곳이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이상이 될 텐데 이번 주부터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두 분은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이 좀 힘들어져 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2020년도 총선에서 당했던 기록적인 패배가 또 되풀이되는 거 아니냐. 그러한 우려와 걱정이 지금 국민의힘에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점점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박빙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그거를 체감하는 것 같아요. 지역을 다니면 주민들의 눈빛과 손의 온도 이런 것들이 지난 3주 전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져서 안철수 의원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새롭게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힘 스스로도 지금 선거 판세가 대단히 불리하게 가고 있다.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 자칫 잘못하면 개헌 저지선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백석이죠. 그러한 우려와 걱정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선거가 한 보름 정도? 보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좀 한 번 더 출렁거릴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정권 심판론이 국민의 뇌리 속에서 좀 사라지는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실 수치를 말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점이긴 한데 그래도 이 100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저번 주까지는 범야권 165석, 범여권 135석 이 정도 예측을 했었는데 좀 예측치를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야권은 170석 이상, 범여권은 130석 이하 이렇게 전망을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지금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고 지난번 2020년 총선 때 수도권이 121석이었거든요. 그때 국민의힘이 16개의 의석수를 가져갔어요. 지금 수도권이 122석인데 과연 여기서 몇 석을 더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국민의힘 선거가 상당히 좀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과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요즘에는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청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범야권 이렇게 하면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도 사실상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사실상 조국 혁신당이 나오면서요. 잘해서, 당신들이 잘해서 지금 상황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요건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거대 양당 모두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데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그런 원칙에 충실하는 모습은 뭐냐. 본질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히 여권은 본질을외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본인들이 뭘 잘못하는 것들을 지적을 하면 그 부분은 쳐다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한다거나 이런 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그 같은 잘못을 하는 나도 같이 용서가 된다, 지금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요건자들이 그걸 보면서 양당 모두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표를 얻다 줘야지 어디에 우리 마음을 둬야지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심판의 1순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심각하게 느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거대한 어떤 심판의 물결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 심판의 물결이 일단은 처음 뚝이 윤석열 대통령뚝이에요. 이 뚝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 선거가 끝나면 그 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잘못하는 것도 또 기록에 남아서 그때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총선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말을 좀 듣고 다시 한번 돌아보십사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뭔가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적 판세 분석 결과도 82곳이 우세한 지역이다, 확실한 지역이고 그게 최저치다. 최저치. 4, 50석 정도. 그 외에는 더 있을 것인데 4, 50석 정도가 플러스 알파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발표한 걸 빼고 나면 62석 정도가 되잖아요. 62석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그중에서 한 4, 50석 정도는 62석 중에 또 이렇게 빠진 부분이나 중복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딱 62석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50석 정도가 지금 상당히 경합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여쭈면 아까 장 소장님이 수도권 122개 중에서 지난번에 16개 가져갔는데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크게 다를 것 같지 않다고 하셨는데 수도권은 어떻게 보세요? 수도권이 굉장히 더 어렵죠. 더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연대라는 너무 탄탄한 지지층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지지층의 기본 숫자가 제가 그 당시 여론조사들을 보면 40% 중반을 훌쩍 넘기는 숫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기본 자체가 좋아서 그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 정도의 지지층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환경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서 변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예상하는 수준에서 지금 지난번 의석에서 한자리수 정도 플러스될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정도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과히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론이 주목하는 지역구들 구체적으로 몇 곳 보겠습니다. 서울 중성동 갑이요. 임종석 전 실장의 낙천으로 관심이 쏠린 곳인데 현재 여러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전현희 후보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서울 종로에서도 민주당 곽상은 후보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를 앞선다는 조사가 다수, 최재형. 최재형 후보를 앞선다는 조사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기 분담갑도 안철수 후보와 이광지 후보의 격전지로 계속 꼽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건데 요인으로 뭘 꼽으시겠습니까? 그때랑 지금 선거를 비교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지방선거 때랑은 상당히 분위기도 다르고 구도도 달랐다고 볼 수밖에 없죠. 대통령 선거가 이기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 당시 보수층은 탄탄하게 하나로 뭉쳤어요. 이준석 대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유승민도 우리 편, 안철수도 우리 편 다 함께 보수 진영이 똘똘 뭉친 데다가 국민의 기대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자체가 상당히 분열돼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개혁신당하고 있고 유승민 전 대표도 지금 그냥 두문불출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권심판론이 높단 말입니다.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지난번 지방선거의 선거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어쨌든 총선을 치르려면, 선거를 치르려면 정권의 중간 평가 선거잖아요. 그럼 대통령 부정평가, 정권심판원을 좀 낮춰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게 높아요.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이 순간순간 등장하셨잖아요. 이종섭 호주대 사건, 황상모 수석권. 또한 저희가 상당히 이해하지 못할 대파 논쟁 이런 것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정권심판론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상기시켜준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민심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에게 희망을 갖고 선거 캠페인을 다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난번 2020년 선거 때 10% 미만으로 당락이 갈린 데가 79곳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해보면 부동층이 20%가 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을 한번 연구를 제대로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선대위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선대 본부장, 상황실장이 다 영남뿐이거나 아니면 충청도에서 유리한 지역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선거 캠페인, 선거 프레임 어떻게 바꿔야지? 그러면 종북 세력 척결로 하자.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 나왔잖아요. 어젯밤 급작스럽게 현수막을 종북 세력 척결로 다 지역마다 걸어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선거 캠페인이거든요. 수도권 후보들이 다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선거 못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선대위 구성되고 했을 때 수도권 민심을 얼마나 잘 알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하지만 제일 앞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적인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선거 전략과 판세를 분석하는 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할 수 없잖아요. 지역 다니면서 선거 운동해야 하는데 상황실에 앉아서 선거 판세 보면서 어떠한 캐치프레이즈를 할까? 어떠한 선거 전략을 짤까? 이런 분들이 수도권에 민심을 담아야 하는데 지금 선대위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선대위 자체를 좀 빨리 보완하고 개편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드립니다. 정당 지지율과 그러니까 각 지역의 후보 지지율 이 괴리의 원인을 분석할 때 나와서 여쭤보면 결국에는 공천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그것이 처음이자 끝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은 민주당이 훨씬 잘 못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이 전투에는 이기고 있다. 그러나 전쟁으로 가면 지게 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공천을 할 때 국민에게 기대를 심어줬어야 해요. 이 공천으로 앞으로 열릴 세상은 어떤 거다. 앞으로 열릴 정체는 어떤 거다. 그런데 결국은 공천에서 조용히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실에 눈치만 보는 정당이구나. 거기서 못 벗어나겠구나. 국민의 민심을 전달하거나 그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은 없겠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 말고 그것을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변수가 될 만한 건 정당에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온 운동장을 벗어나서 그 운동장을 더 넓히고 중도로 확장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어떻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정책의 방향을 끌고 가거나 내지는 제어하는, 견인하는 그런 강단을 보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잘 할 건가? 보면 또 꼬리를 내리고 또 이거 뭐지라고 좀 차별화하는 건가? 이러고 보면 또 꼬리를 내리고 이런 모습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 총선의 큰 반전의 변수는 크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을 하면서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은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 다른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어쨌든 공천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도 확장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지층의 분열을 불러왔다. 이런 또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아니요. 국민의힘 일부적으로.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분열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보수의 색깔이 뚜렷하지 않은 공천에서. 국민의힘 공천에서 공천을 함으로써 전통 지지층이 오히려 분열하게 됐다. 중도층을 지금 바라볼 때가 아니다. 이런 내부적인 목소리가 있던데요. 글쎄요. 그러한 분석에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이장민 앵커님과 같이 토론을 하면서 우리 공천 어떻게 된 것 같아요라고 평가했을 때 국민의힘 공천이 과연 좋은 공천이냐. 건강한 공천이냐. 국민에게 기대를 받게 하는 공천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하지만 공천의 위기 관리, 갈등 관리는 현재로서는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는 뭐지 기득권 공천, 현역원 공천, 윤신 공천, 윤핵관 공천 이건 다 된 것 같다. 공천에서 그렇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글쎄요. 선거 때가 되면 공천이 어떻게 됐더라도 지지층은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결집하지 않고 우리가 투표장에 나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를 도와주는 거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천에 약간 실망이 있더라도 우리 나가서 이재명 미우니까 우리 그냥 국민의힘 찍어주자. 이러거든요. 지지층은 다 결집을 합니다. 그런데 공천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국민의 기대를 제대로 담보해내지 못한 것은 분명히 공천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공천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목을 두고 전통적인 지지층 보수 표심을 결집시키기 위한 행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께서 직전에 분석을 잘해주셨는데 선대 본부에 앉아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보수층만 쳐다보는 분들을 앉혀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유튜버들을 갖다 앉혀놓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공천을 주도적으로 잘했다? 저는 그걸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 공천은 간판을 걸 수가 없는 공천이라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책으로 비유하자면 책 제목을 뽑을 수가 없는 공천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십시오. 지금 집권 여당이에요. 경제와 민성이 어려워요. 그런데 후보로 나가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윤희숙 의원하고 전현희 의원 그 지역만 봐도 윤희숙 의원이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 얘기 안 하죠? 같은 편이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뭘 할지를 얘기를 하려면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하는 부분도 반드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치 보고 아무 얘기 못하는 그런 정당 정치인에게 무슨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면 기대 걸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더 강화해가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저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세요. 대통령의 태도도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울이면서 보듬고 그다음에 그걸 받아가지고 뭔가 정책을 내려는 게 없고 본인이 생각이 있으면 끝까지 내 생각이 이거 오른데 왜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 내가 100% 이겨야,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런 식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견이 있을 때 그 이견이 내가 100% 이겨야 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같이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의전 갈등이나 이런 것만 봐도 내가 100% 이기겠다는 모습으로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천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천이 아니라는 점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실망이고 결국은 잘못된 공천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이 선거를 이주했던 이 중요한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일정을 저는 생뚱맞고 어이없는 일정을 누가 잡았는지 그분 참 한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 후보를 찍어주고 싶어하는 분들도 시장에 가서 마트에 가서 좀 여러 가지 쇼핑을 하고 물건을 사보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많이 화가 나고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민생에 집중해야 할 이 시점에서 갑자기 대구 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서 보수층을 결집하겠다. 이것은 국민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한 군데라도 더 시장 방문하고 정부의 장차관들 모아놓고 물가 안정 대책 마련하는 모습 보이고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찍어주면 물가 안정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나는 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과연 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저도 이 말씀에 참 동의하는 게요. 잠깐만요. 한동훈 위원장이 한 발언을 듣고 말씀드릴게요. 준비가 안 됐을까요?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나오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한 발언 준비됐으면 들어주세요. 박 전 대통령님 제가 찾아뵙고 국정 전방과 편안들 그리고 살아오신 이야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뜻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장면은 아니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말을 좀 보태고 싶은 게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국민이 어렵다는 곳을 달려가야 그게 국민의 눈높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사과값이 너무 비싸다. 그러면 사과값이 왜 그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달려가서 알아보고 국민한테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해외에서 사과를 우리나라에서는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해외에서 들여오든가. 유통의 문제가 있으면 유통을 다 본인이 단계별로 다 다니면서 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정책을 이반하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낫죠. 우선 지금 보수 달래기 안 하면 투표장 가서 민주당 찍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거의 증오와 혐오의 대상일 텐데 찍겠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이 선거를 지금 보름 앞둔 시점에 대구 사적까지 내려간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지지층 결집이죠. 그리고 당연히 일정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좀 전직 대통령을 대우하고 예우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것 같은데 저것도 저는 이율배반적인 행동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할 때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하고 질타를 하고 박근혜 정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수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국정 전반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 들었다니 과연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 일정 잡은 것 자체가 그렇게 표에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좀 중도 쪽으로, 경제 쪽으로, 민생 쪽으로 그런 일정을 좀 잡으시는 것이 옳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지지층, 양측의 지지층은 늘 공고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도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번 총선 시작하면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럼에도 양당은 지지층 결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그 대목 중에 하나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판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판세로 돌아가서요. 비례대표 판세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돼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나온 한국갤럽 자료 기준으로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30%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23%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22%로 집계가 됐습니다. 물론 이 한 조사만 두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국민의힘 비례가 지난 21대보다는 더 적은 16석에 그치고 야권을 합치면 25석이 넘는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비례에서도 지금 여권이 너무 어렵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정권 심판론이 계속 크게 작동하고 있는데 그 작동하고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거나 거기에 어떤 호응하는 모습을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앵커님한테 답답한 게 있어요.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거와 무시하는 거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못 알아듣는 경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못 알아듣는 거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현상에 있어서 그걸 무시하고 하는 행위들도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종섭 대사의 호주 대사 임명 같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응답을 하고 있지만 그게 왜곡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대입하셔서 아까 말씀을 하셔서 갖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이야기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 그리고 불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그냥 언론만 띡 보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만이 현실적이고 충분히 있는 분들 그리고 투표장에 가서 투표 이 소중한 시간을 써서 투표를 한 표 행사할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강성 지지층 빼고는 전부 다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을 하고 갑니다. 판단을 한다는 의미는 근거들을 더 찾아보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변의 이야기도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애써 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지율도 아니, 그걸 갖다가 자기들한테 좋을 때는 보다가 왜 안 좋을 때는 안 보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보기 싫으면 정말 그게 아니라는 걸 정말 여론조사 기관에 가서 원자료를 다 뜯어보고서 확신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또 제가 좀 이해를 하겠어요.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 보고. 그런데 그것도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그럼 남는 건 뭐죠? 본인의 고집 내지는 본인의 지적 우월감. 국민에 대한 어떤 무시 이런 거 말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정권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뭐랄까 굉장히 절망적인 모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 소장님도 같은. 비례와 관련해서요? 비례와 관련해서 법리 악건이 압도적인 과반을 차지할 것인가. 이 상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이 합치면 50% 가까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국민의힘 위성 정당,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4월 10일에 투표를 다 개표를 해보면 아마 38% 내외는 기록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정권 심판을 더 강화시켜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하는 분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하게 되면 범야권이 비례에서도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네요. 알겠습니다. 총선 관련한 현안들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후보들의 발언의 변수가 없기를 각 당은 상당히 긴장을 할 시점인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요 며칠 나온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나라 이렇게 망가지는 거 순식간에 망가지는 거 본 일 있어요? 없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자고 지금보다는 좀 더 개선된 세상 만들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낫을 것 같아요. 지난 몇 년 지나지도 않는 시기에 그 서슬퍼런 박근혜 정권조차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자에서 내 쫓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날선 비판을 계속하고 있고 그냥 지지층들이 보기에도 수위가 좀 위태위태하다 이렇게들 보잖아요.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분위기에 좀 이렇게 취해 계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분위기에 취하면 기본적으로 한 번도 생각하는 걸 안 하거든요.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또 그 이후에 더해서 저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뚝이 국민의 비판 여론을 다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 여론을 다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첫 번째 뚝이 무너지고 심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런 말씀의 기록들이 전부 다 소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의회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대 야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힘을 가진 또 세력가가, 권력가가 또 하는 모습이 이제 비춰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속에서는 가장 권력이 큰 쪽으로 가장 비판의 잣대가 들이대져요. 그러면 저런 이야기들이 전부 다 소환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국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뭐를 할 때마다 과거에 이런 얘기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았냐. 이게 소환돼서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 그다음 선거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좀 분위기 좋을 때 좀 더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같은 얘기를 해도 오늘 뭐 방송에서 여당 패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는 거는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가 다 똑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독하게하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비교 자체가 이재명 당대표한테는 총선 이유를 굉장히 어둡게 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안 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천도 자기 뜻대로 다 됐잖아요. 그리고 총선 전망도 지금 민주당이 되게 압승할 거라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과흥분 상태가 된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더 지지자들이 한마디만 해도 다 열광하거든요.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래서 조금 더 과한 언어를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선의 마지막 변수가 이재명 당대표의 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거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위태위태여 보인다. 그런데 저분의 입을, 단어의 수위를, 발언의 수위를 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럴만한 분도 안 보이고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좀 과격한 여러 가지 공약과 약속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 조국 혁신당 저렇게 우리의 울분을 풀어주고 있는데 당신 이재명 당대표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점잖냐. 그래서 조국 혁신당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 보인다. 그래서 말은 하다 보면 계속 에스컬레이터 돼서 점점 수위가 높아져요. 그래서 민주당의 마지막 걸림돌은 이재명 당대표의 입이 아니냐. 입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 분석에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이유가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어떻게 해도 말을 어떻게 해도 지금 중도층에서는 가장 제1번 심판 대상은 현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해도 지금 이슈가 되지 않는 거죠.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주제 하나만 더 보고 가면 이재명 대표가 그제죠.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하자. 여권에서는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매표 행위다 이렇게 발끈하고 나섰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외표 행위고 선거용 포퓰리즘일 수 있어요. 있지만 이 어떤 25만 원을 현금을 주는 것을 하면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반대하거든요. 그러면 여당에서는 이걸 갖다가 보다 뭐라고 해야 하죠? 행정력도 있고 여러 가지 리소스가 많잖아요. 잘 디자인해서 더 좋은 쪽으로 바꿔서 저는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재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겁니다. 25만 원을 우리가 다 핸드폰 가지고 있으니까 포인트 식으로 줘서 기간을 설정해서 그 안에 소비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25만 원을 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저축이나 대체 소비로 가서 결국은 별로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생산으로 이어지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 이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물가예요. 두 번째가 물가인데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반적인 경제 지표들이 다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금 1인당 25만 원 준다고 국민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확 높일까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판단의 문제고 지금 당장 이 정책이 그리 좋지 않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면제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건 다 포퓰리즘이다. 재정 건전성 같은 걸 생각하고 충분히 대책 마련하고 거기까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도 보시는 것 같아요. 이런 현금성 살포 외에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 공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재원 조정을 통해서 국가의 정책 집행의 우선 순위를 바꾸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금을 직접 국민들에게 주겠다는 것은 가장 나쁜 정치의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정치인이 해설은 안 될 매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박정희 시대 때 무슨 막걸리 고무신 선거 그거 주면 표 찍어주고 그런 거에 지금 되풀이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매표 행위로 비판을 받을 것 같지만 매표에는 성공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효과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돈 주는데 싫어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지원금을 다 줬잖아요. 가구당 100만 원 정도. 그때 당시에 야당은 상당히 비판을 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거 반대하면 우리 표 날라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금 아무런 입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25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아닙니다. 화끈하게 두 배,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나라 망해요, 진짜. 정치인이.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은 선거 앞두고 이렇게 현금성 지원금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어려울 때 어떻게 도와드리겠다는 법률적인 제도와 규정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선거 때마다 돈 준다? 그럼 2년 후에 지방선거 때 또 이런 돈 줘요? 민생 경제는 항상 어렵거든요. 그리고 돈 주면 좋아할 국민들이 대다수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원톱 체제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인효한 후보가 비례정당 선대위원장 되면서 투톱이고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나오는데 어제 이해웅 후보까지 함께 떡볶이 회동하는 장면이 화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의대 정원 숫자에 매몰되지 말자, 이런 메시지가 나왔던데요. 의정 갈등 해결사 혹은 중재자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했는데 여기에서 의사 출신 인효한 위원장까지 가세를 하면서 어떤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길 기대하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냐하면 아무리 제가 야당이지만 이런 거를 즐기고 국민의 고통을 즐겨서 그 위에서 선거에 도움을 받고자 이런 마음은 없거든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재정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재정과 관련된 거는 저만큼 아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다고 제가 생각하고 실제로 힘이 강한 국회의원들이 못하는 거를 제가 풀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메커니즘과 디테일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효한 위원장은 의사잖아요. 그 분야의 디테일과 메커니즘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부분에서 보다 신의 한수적인 어떤 훈수를 둘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러길 기대하고 그런 신의 한수가 나와주기를 저는 바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정부에서 2000명에서는 이거는 논의의 대상도 아니냐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렇게 의대 정원 숫자에 매몰되지 말자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지금 절박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너무나 피로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숫자에 매몰되지 말자 이 메시지는 결국에는 이 갈등의 핵심이 2000명 숫자에 있다라는 걸 짚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의대 정원 조정까지 물러난다면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은 신리도 명분도 다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볼 수밖에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퇴로를 찾아야 합니까? 상당히 난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공무위원들 모아놓고 의사분들하고 소통을 강화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작 소통을 강화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께서 2000명은 절대로 이거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선이야. 그런데 의사들하고 대화해봐, 소통해봐. 그건 뭐겠어요. 의사들 보고 양보하라는 거잖아요. 전공의 면허 정지를 유예해 주겠다. 이거 가지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안 내겠냐고요. 그래서 이래 선우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저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먹방 선거운동 캠페인 그만하세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떡볶이 드시고 만두 드시면서 이거 맛있어요. 이거 지금 국민들 눈에 보기에 너무 한가하게 보이고 안 좋아 보여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민생 경제 정책, 국민의 어려움을 삶을 살피는 그러한 국민의힘입니다라는 이미지를 줘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먹방 캠페인도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일각에서는 한동훈, 인요한 이렇게 두 인물로 역부족이다. 유승민 전 의원의 지원 등판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유승민 카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절박하다면 시간이 얼마 남았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방송에 나갈 때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저 백보드가 칠판이 빨간색이에요. 그런데 빨간색 매직으로 거기다 계속 쓰면서 국민들한테 봐주세요, 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인요한 위원장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빨간색에 가까운 색깔이에요. 국민의 눈에 안 보입니다. 유승민, 제가 볼 때는 보이죠. 빨간색 아니잖아요. 흰색이잖아요. 빨간 백보드에다가 흰색으로 써봐요.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인요한 공동 선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으로서 내건 두 가지, 세 가지 목표 중에 포용이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선대위로 합류하면서 그 포용이라는 부분을 성공시키지 못한 부분을 내가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데려오겠다고 제안을 하면 모양도 좋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절실하구나. 저렇게 안 된다고 했는데 저런 사람까지 데려온다고? 그러면 뭔가 이거보다 조금 더 절실한 상황이 오면 그보다 파격적인 일 내지는 강단 있는 일, 대통령 눈치를 안 보는 어떤 모습 이것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이만큼이라도 줄 수 있는 거죠.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유승민 선거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이 딱 임명이 됐어요. 그런 메시지를 두 가지를 내야 할 거예요. 하나는 윤석열 정권 성공을 위해서 저희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세요라고 할 수 있고 대통령의 밝은 눈과 귀가 돼서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는, 순소리하는 그런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저희를 밀어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번째 메시지를 과연 유승민 선거대책위원장이 과감 없이 정권을 갖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명이 된다고 하는 것만으로 중도층을 끌어올 수가 없다. 유승민 선거대책위원장을 모셔오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만나셔서 그동안 미안했다. 도와달라. 나를 비판하시라. 선거 운동 과정 중에서 나에 대한 어떤 소리도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선거 끝나면 국정운영에 참여 좀 해주시라. 선거 좀 도와주시라. 그러면 유승민 선거대책위원장이 정권을 갖고 캠페인과 메시지를 총괄할 수가 있겠죠. 그거 아니면 그냥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아침 회의 때 얼굴 비치고 원론적인 한마디 하고. 그거는 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지원 등판 요구. 이게 국민의힘 김성태 서울권역공동선대위원장의 오늘 아침의 발언이었는데 저희 오늘 뉴스 예전에 출연을 하시니까 어떤 가능성의 배경을 갖고 말씀을 하신 건지 제가 직접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씀해 주세요. 좀 더 강하게 말씀하시라고 말씀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맞수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